한글자막 by 박진희 아이고 곧 감쩌 감쩌 요새 코로나로 하여 너디 모이지들 말고 맹심없어 맹심없어 자꾸 이거 강조하고 강조도 버튼 부탁더라도 해 입신디 어디 가진 또 약속을 맞춰 함 수가게 도둘지 마라 낙고장행 서입뿐이라 그 이사름아 인형은 지각생이여 지각생 뭘 먹어도 말이여 인형 잘 맞는게 제철 제철보다 중요한게 호설 빛날 때 첫 번째로 먹어서 이사름아 그게 맛도 좋고 폼도 나고 크는거지 그게 성들에 가는거지 그게 성들에 가나 뭐나 아방 족족먹음 수가 미시고 자리 나와가면 그냥 자리자리에 연 자리에 해당 안내용 또 이제 호설이시민 그 철나가면 미신 놈리집들은 몇번 이거 사당 먹고 미시고 하는데 우리집은 이거 구경을 못해 커네면 거긴 또 이거 키로사당 또 썰엉 안내고 물내용 안내고 날라다가면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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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로 노래에 영 방어에 해당 안내고 미시고 제철에 공부자신 방어에 해당래 좋댄 미시고 공부 먹은 것지를 각시셔주네 아 경호가 말을 하면 졸바로 들으란 말이여 그게 아이 먹었댄 햄나 말을 하면 졸바로 그런것도 이사름아 놈보다는 뭐냐 첫번째로 먹어서 어랭이 까지도 이제 막 첫가시가 죽이고 다녔어 말을 해가면 졸바로 들으란 말이여 뭔 놈들 먹엉 뭐 쥬시리 나중에 뭐 그런것도 빛날 때 이사름아 먹어야 폼들하고 뭐 맛도 좋고 먹는거만 첫번째로 허지마랑 이 각시도 첫번째로 허설 위허예법서 척각시 남순 출각 두번째 각시도 있나 말을 해도 긍헌한 먹는거만 그자 새로나온거 그 자부식어민 제철 제철어먹먹먹먹먹먹는게는 누게 이거 부천 멘몰이나 잡았제님 수각에 안거라 좋구나 안거라주나마나 어제도 이거 동시장 강보난 요새 긍하영 나오지 아닌 아 걔나 허설 빛나독에 첫번째 나온 물이난게 수족관에서 희는건 원 주저보지 못하고 그자 죽어본것들 영잉 폼람십대다게 긍헌한 허설 이사사 이것도 제철이 오주 이거 양 지금은 빛날 사당 먹지도 못헤여 나도 원신 갑오징어여 문어여 쭈꾸미어 낙지어여도 점 이거만이 털콜한게 맛좋은게 해서 나도 이건 원 먹챠쏠마놈인 원 혼접심문 지금은 짝허게 잘 먹어지긴 헝니다마는 긍헤이도 허설 이사사도 지금은 좀 일루우다게 경허니까 곧는 말이여 이사름아 그자 호썰피 그냥 호썰피 날 때 먹어서 맛도 좋고 이사름아 가네 그만이 곧땅 봐도 경허고 그 좋은걸 꼭 그럼 쏠막 먹어서 아이고 진짜 형이도 이거 양 먹챠쏠마놈인 그것도 맛좋아 그 먹챠 먹을때보면 넣어소 이사름아이냐 그 입시크막 형이네 그냥 입수구메 그냥 미친 잉크구멍에 곧두컥구어냥 경허도 이거 약 먹어주면 참 몸엔 좋은거 우다게 이거 참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지만은 이제 철 나가면 이것들 이제 셰피 못먹는 것들 애가 탈거 우다게 애가 탈거라 그 옛날 보다 예전보다는 허썰 인칭 나와쟤 넣는디 게매 이게 허썰일름인 맛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이고 하얀 강우크라 이래 저 심사임당을 혼장만 주어봐 올 때 먹챠쏠박먹을걸 한 두어머리만 얻어볼테니까 아이고 아이고 난 난양으로 이거 허썰금 내려가면 사당쏠박먹을거 난 허건 걱정하지마랑 저 갔다옵사 나 돈오만은 줄 돈도 없고 나 요새 동물업 아파하니 그 일러래도 며칠 못가 놓고 큰아노원 일당도 벌지 못하고 난 양 좀 테스형도 나 심정은 알지만은 난 아니 벌민 안먹겠다가 나의 인생 철학이오다게 영헌거냐 진짜로 아니 벌민 안먹으면 되는거죠 안심인다게 돈 보겠지 240원이셔 이런가정 백이들 나가야되 크라 소나이다 암한 하영이수다 난 원 오늘 먹엉 죽쟤네도 난 원 번쩍이오다 영헌거냐 진짜로 아 어서 초자방이시면 그 가정값 썩이입니다 어서 넣든 햄쥼씨 너 이신걸 나니 좀 수각이 그 카드라도 겨면 이래고 썰줘봐 아이고 나 카드에 넣은건 저 의료보험 카드밖에 없어 장난하지 마라 요번에 통장 카드 만든거 모를줄 알아봄 아이고 쫑! 아이고 또 보름 불어가는 나이도 막 부껌쩍해 아 쫑 되나이 자꾸 씨 아이고 쫑 그래 보름 어신대로 가라게 아이고 아자 그래 아자 아자 기억이야 아이고 어멍 아이고 사료 떨어져구나 밥줄엔 또 자이양 이잠씨가 떨어지면 딱하게 죽어 밥도 줄에 넣고 개 밥이 안식으면 나 돈이 떨어졌다고 싸러윈바